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걸 그럼 두 분이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오바율서. 예? 그럴 것 같았어 형제들이. 아, 형제들이. 아, 형제들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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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신을 많이 둘러요 형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됐어? 예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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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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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만 탈시 탈시 색깔만 어 이렇게 했어?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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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가지고 감싸 감싸가지고 빼고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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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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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아 안녕하세요 감싸 감싸 fliam 물 양 댄 Charles felt 감싸 우리 한국의 양파인은 한사람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함께 데서리죠. 그들은의 성장에 의해의 오징어 입니다. 이것은 마트야맨을 만드는 장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허공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양파인은 한사람입니다. 그런지, 그리고 한사람을 만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양파인은 한사람이 시작되죠. 좀 더 원하지만, 두사람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깨졌다. 참패 한 컵. Okay, 한 컵. 샴페이는 먹다 넣은 샴페인으로 해도 되나요? 너무 좋다. 오우와! 이 작은 것들은 이 작은 것들과 이 작은 것들의 무스가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서... 와, 와, 와. 향이 너무 좋아. 오케이. 뭔가 장인한테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거한 것들과 남편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저의 침을 위치합니다. 흰자 고픔에 받을 것들이잖아요. 정말 강력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40분 기다리면 돼. 40분? 네.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굿!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너노! 웨이트! 웨이트 투 푸쉬 더... 아... 이 번? 예아! 두 타임! 아, 두 번! 오케이! 두 번! 두 번! 어! 아! 브로켄! 뭐! 뭐! 아냐! 아냐! 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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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이게... 어... 쉬운 게 아니야 보니깐... 감사합! 감사합! 나 소위에 있는, 한 하루에, 그냥 한 하루에 가야 돼! 근데, 예, 아주 좋겠어! 예, 나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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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나는 이게 끊어지지? 이게 힘으로 하면 안 돼, 오빠. 진짜 이거 경험 못 해본 나래랑 돈쓰기가 불쌍하네. 그럼. 새참 왔어요! 어이! 어이, 새참 왔어요! 안녕하세요! 새참이유! 어머, 웬일이야. 석참, 석참. 여기, 여기, 여기. 빵 냄새 나. 빵이지, 빵 냄새 나. 어 뭐야, 아내분도 오셨네, 여기 아니지.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어머! 하트야? 우와. 여기 이제 사빈한테 직접 배운 샴페인 빵. 어? 샴페인으로 만든 거예요? 어. 이거 빵 진짜 만든 거야? 빵 만든 거야, 같이. 이거 맛보자. 우리 어떻게 그러면. 잘라주세요. 자, 이거 숟가락 하나씩. 이거 둘 다 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둘 다요. 이거는 제수 씨가 만든 거야? 숟가락 하나씩. 어, 어, 누나, 누나 약간 우리 술빵 냄새 나. 어, 나? 술빵 냄새 같은 거. 잘 먹겠습니다. 번 아페지. 번 아페지. 번 아페지. 샴페인 냄새가 나네. 맛있어, 오빠. 맛있어, 오빠. 어? 맛있.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는데요? 음, 음. 아, 맛있다. 우리네 술빵하고 비슷한데. 어휴, 형. 탕이. 어. 심지어 팩을 차니까 아삭아삭해서 그런 거 맛있어. 이렇게 약간 조금 탔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오래 걸릴지? 오래 안 걸려. 간단해? 굽는 것만 40분이고 만드는 거 한 15분?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만 알아. 아, 뭐야 안 뜯어요.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리니까. 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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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꼭 온다. 나는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어요.